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안녕하세요. 홍연입니다. 기해년 올해도 몇 달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2020년 경자년의 띠별 운세를 알아보려고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그럼 이제 말띠볼게요. 말띠분들 용이 여의주를 얻어서 하늘에 오르게 되니까 의기양양한 형국으로 오랜 고생 끝에 얻는 기회라 하실 수 있어. 그래서 산을 넘어가지고 탄탄대로로 나오는 형국으로 그동안 어려움이 풀려가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움직이는 해년이라 하겠는데 어깨에 무거운 짐을 벗고 홀가분해진 느낌이 드실 거라. 근데 다만 욕심은 조금 금물이셔.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침착하게 행동하시고 타인의 모함이 심할 때이니 이 모함에 말리게 되면 간제까지 갈 수 있으니까 사람 믿지 마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 이제 양띠죠. 이제 양띠들도 경자년에는 조금 숨통이 드시겠어. 그래서 운세 자체는 대기라고 하실 수 있어. 그래서 재운과 추진하던 일들이 빛을 보게 되는 운으로 할 수 있는데 직장이나 신규 사업 하시려는 분들 문서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 해외 진출 등 변동이나 사업 전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운유라 하겠습니다. 근데 동업은 불리하니까 혼자서 독단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래 온도 받쳐줘야 하지만 자신의 노력은 분명히 따라야 되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홍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